T state keep trying 어제는 하자가 잘 쳐줘서 이긴 것 같은데 오늘은 투타 조합이 좋아서 빨리 이기도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 안 Money 가자 한 방! 파이팅! 윙atellouses 윙atellouses 우윙 기사일이랑 기사일 러시지 시니벌 원스트라이크 5급 센터쪽 낮게 떨어집니다 팀지철의 중전환타 윙집을 오을 1볼 1 스트라이크 주전의 스타트 그리고 2블록 프리미엄 2블록 프리미엄 2블록 프리미엄 2블록 프리미엄 그때 이제 광고 넘어가기 직전에 왜 징스파이크 쪽을 계속 바라보던 황동재 선수였구요 왼쪽 뜬공을 좌익수 뒤잡기 잡습니다 1아웃 좌타자한테 슬라이더 비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좌타자한테 슬라이더 비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투수 보면 막도 골철 막도 골철 선호는 2루입니다 1루 맞았다고 2루 맞았다고 2루 맞았다 2루 맞았다 2루 맞았다 2루 맞았다 2루 맞았다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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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다 4루 맞았다 5루 맞았다 5루 맞았다 5루 맞았다 5루 맞았다 5루 맞았다 5루 맞았다 상당히 좋습니다. 밀어냅니다. 하지만 2루 먼저 거친 뒤에 이번엔 1루로 아웃입니다. 오른쪽으로 오른발. 1루 아웃입니다. 1루 당신의 우승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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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이! 주영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빠른 볼 이대로 외야를 건너뛭니다. 오늘 멀티힛의 김지찬! 이 변화구의 설정 높이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주영이! 일단은 스타트의 브루링 2호! 연주 없이! 김지찬! 오늘 멀티힛의 눈길게! 이 변화구를 요즘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움직이면서 처리. 그 무브먼트가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변화구로 스윙 스트로그아웃!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점수 내려, 점수! 배 부러졌고, 일루스 디아즈! 가자, 점수를 하자, 점수! 일찍 가야 돼! 점수돼, 점수! 점수! 좋아, 좋아, 좋아! 레시골, 레시골, 레시골! 동지, 동지! 소나 Fraun B 곽에 els reliably 스트로그아웃! 4단계 1루 풀카운트 오른쪽에 떴습니다 윙수 윤정진이 등봉을 출력합니다 1루입니다 2루 1루입니다 K 2루 1루 두명 1루ogue 계란yk 곰룩 상당히 좋잖아요, 타자가 아마 참은 것보다는 스윙, 스트로크아웃, 원아웃 송성문 선수와 같은 생일자가 기시네요 뛰어들었습니다, 나다우 삼진 두 배, 한계 탑패 포 Bai Pet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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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5구 5구 힘있다 오른쪽으로 단장 단장 밖으로 영의 균형을 깨트리는 소자욱입니다 an 4구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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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받아 쳐서 깔끔하게 넘겨주네요. 구자욱의 시즌 24호. 사실. 이번. 다시. 자세히 모두. 그 중간에 떴습니다 중견수 뒤로 갑니다 담장 그쳐 담장 앞에서 이 타구를 바로 잡아내는 김재찬 ! 아멘 이슈 이슈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거의 제자리 그리고 경기는 여기까지 연장전 11회 삼성의 캡틴 구자욱이 쏘아올린 솔로 홈런 오늘 경기의 결승타로 기록이 됩니다 어제 경기 끝나고 민호 선수랑 세리머니 같은 거 하시던데요 아 세리머니가 아니라 공 던질 때 다 이렇게 빠진다고 민호 형이 놀린거에요 공을 다 이렇게 던지냐고 공 뒤에 던지고 버려진다고 놀린거에요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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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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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